자, 먼저 황선홍 감독님처럼 살신성인 플레이를 보여준 분께 드리는 황선홍상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황선홍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황선홍상! 시상 부탁드립니다. 황선홍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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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를 일단 멈추고. 황선홍이 붕대를 감고 들어갑니다. 2인승 수수 생각이 나죠? 찍어서 올렸고요. 설기야! 쭉! 황선홍이요! 패널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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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선홍상! 황선홍이. 오남이 끌어내고 박선영 들어갑니다. 좇이 차가워! 좇이 차가워! 안 돼! 그렇죠! 나 뛰일 수 있어! 감독님, 크게 해 줘. 나 뛰일 수 있어! 지가 아픈 발로는 안 찰 거야. 나갈 수 있어! 타! 타! 타, 타! 나갈 수 있어! 놔 돼! 언니! 지금 몸싸움이 대단해요 서동주 날라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희습적인 슈팅이었어요 서동주 안영민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투혼을 보여준 투혼을 보여준 선수분입니다 자 황선홍 상 시상자 FC 개벤져스 안영민 선수입니다 군대 투혼 상장 황선홍 상 FC 개벤져스 안영민 위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황선홍을 꼭 빼닮은 불구의 의지로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SBS 사장대 여자 미니 축구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다 올라가 개점 예 아 본의 아니게 좌측과 우측을 다치면서 데칼콤한 상처를 얻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안선홍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승리한다 나이사 네 축하드립니다 방선홍 상을 수상한 안영민 시기에는 공진당과 소고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붙여 눈에 붙여 소고기 눈에 붙여야 돼 눈에 붙여야 돼 눈에 붙여야 돼